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멀리서 소중한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광호 스님 저는 김아무게라고 합니다 스님 덕분에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대불능엄신주를 매일 독경하기 시작하여 오늘 108번의 기도를 끝내고 부처님과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공양도 올리고 편지도 지필합니다 스님 강연 덕분에 집이 멀어서 자주 못 찾아뵙는 할머니와 아르헨티나에 계신 어머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들으면서 불법 즉 삶의 진리에 대해 더 알아가고 스님의 유쾌한 말씀 덕분에 많이 웃습니다 심지어 스님의 셀법은 저희 셋의 공통화두가 되어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께 감사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 강연은 제 인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불능원신주 기도집을 알게 된 것은 9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가 5살 때 필사해 주신 주문도 능원주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종교는 불교이지만 불법의 도리를 잘 모르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지에 있는 절에 가기도 했으나 불교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인도 아닌 교포 2세로서 많은 콤플렉스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법당에서 느껴지는 평화를 찾고자 절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26살에 부모님의 모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한국 문화와 풍습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도 찾고자 할머니를 졸라서 여러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량에 있는 청량사라는 절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스님께서 저에게 대불능엄신주 기도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어를 못해서 기도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기도집 뒷부분에 이 주문을 108번 외우는 자에게 부처님께서 소원을 성취해준다는 문장을 보고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가 좋다고 해야 기도해요 그렇죠 초반에 기도문을 한 번 다 읽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스페인어가 모국어라 산스크리트 발음을 어려워하지는 않았지만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방구석에서 거의 울면서 기도집을 독경하는 저를 본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너는 어려워서 못한다 그만두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었던 찰나에 할머니의 불신은 저에게 오히려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할머님께 저는 기필고 108번을 독경하겠다고 큰소리치고 거의 200일이 걸려 108번 독경을 끝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 같죠 거짓말에서 다시 시작하고 욕해서 다시 시작하고 이간질에서 다시 시작하는 등 능엄주로 한국어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한 셈이지요 그 당시 저는 크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철없는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훗날의 그 공덕 때문이었는지 저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를 끝내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국가장학금을 얻고 다양한 외국 학회에 나가게 되었고 명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도 생겼고 심지어 2011년에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문화체험 삼아 나가본 첫 소개팅에서 저의 현 남편을 만나 2017년에 결혼하고 시부모님께 귀염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라는 공부나 안 하고 연애도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요 일단 넘어갑시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가 불렀다 그러죠 일단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108번 하고 그만두어서 혹은 철없던 제 소원 때문이었는지 행운이 생겨도 즐겁지도 얼굴이 저하고 똑같은 한국인들과 어울리지도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스트레스 받아 건강이 무너지니 차라리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얻은 가피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에서 헤엄치면 몸이 더 가라앉듯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비극의 연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 무기력하게 2년 동안 집을 못 나간 끝에 잊고 있던 대불능엄신주를 다시 찾아 매일 3번에서 7번씩 독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날 즈음 광우 스님의 강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강아지 스토리 뭘 얘기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단양에 있는 절에 우리 호돌이 얘기했던 거 아닌가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어 그래요? 시험 본다 그래서 아마 그때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던 거 그거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고 스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 저를 찾았는데 스님과 마주쳐 인사하고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할머님과 남편 강아지까지도 데려갔었는데 제가 스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 남편과 할머님께 오 광우스님이다 오 광우스님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크크크 아니 나를 봤으면 오 광우스님이세요 해야지 왜 남편한테 오 광우스님이다 오 광우스님이다 그래서 좀 내성적이신가 봐요 그때 마음 같았으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통해 그 당시 못했던 말을 속 시원히 할 수 있게 되네요 스님 덕분에 능험주, 인과응보, 업장소멸, 진정한 불교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잊지 않고 얼마 전에 대불정, 열애미린, 수중, 요이, 재보살, 만행, 수, 능험경을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긴 능험경이 능험주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전인데 또 이걸 혼자서 공부하신다는 거 보니까 또 전생에 불법하고 인연이 있는 분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108번 독경이 끝난 오늘 소망하는 것을 얻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꼭 성불하세요 라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편지 내용이 참 좋죠?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어요 거기 이제 저희 화계사 범종 있는 데에서 범종각에서 키가 크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더니 광우스님 팬입니다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계시던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지금 남편도 만나시고 그거 아마 저기 지금 박사 논문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불정 그 능험심주를 능험주를 열심히 외우다가 뭔가 자기가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면서 능험주를 외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울증에 걸리시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고 이대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리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 능험주 기도를 시작하면서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밝죠 그래서 이분께서 그래도 전생에 굉장히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이 있는 분 뭐 조울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연부를 열심히 하시고 저를 열심히 하셔서 극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마음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몸 피곤하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으면 몸이 더 무겁잖아요 오히려 뭐 산 한 바퀴 뛰고 밖에서 이렇게 몸 좀 풀고 하면 오히려 개운해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우울할 때 더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절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절에 가서 또 뭐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뭐 산을 탄다든가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효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한테 마음에 막 우울증이 있다든가 마음에 병이 있으셔서 기도하셔라 기도하셔라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으로 잘 실천을 한다 못한다 그게 왜 그러냐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우리가 업이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 업장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거든요 이번 생에 어떤 기도와 수행의 힘으로 녹여야 되는데 너무 업보가 두꺼우면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스님들한테 법문에 많이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업보가 내가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장애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아 내 마장이 내 업장이 내 업보가 내 마음을 지금 뒤흔들고 있구나 내가 수행을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강한 용맹한 마음을 일으켜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었는데 어느 불자님의 그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원래는 성당에 다니시던 분이었대요 성당에 다니시다가 어떤 사연과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하셨대요 매일 108배 매일 108배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을 안 하시면 오 이러세요 108배는 그게 기본이에요 108배는 기본이에요 3000배 하시는 분들은 3000배 절하는 분들 있잖아요 워밍업으로 108배로 몸풀고 3000배 하세요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100일 동안 근데 이분이 허리 협착증이 있으셨대요 허리가 너무 아프셨는데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도 그걸 꾹 이겨내고 저를 열심히 하면 몸 안 좋은 게 다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108배를 한 뒤에 저 설악산에 있는 봉정함에 올라갔다 왔답니다 봉정함 아시죠? 어떻게 가보셨어요? 아닌데 왜 오... 봉정함에 불자라면 봉정함은 한번 가봐야 돼요 올라가는데 우리같이 젊은 선생님들은 3시간 안팎에도 올라가고 보통 건강하신 분은 3시간 반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도 5시간 정도면 올라가거든요 봉정함에 갔다 오고 난 뒤에 100일 동안 하루에 1000배씩 하셨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하루에 1000배씩 하셨다며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절을 하다가 절을 하니까 몸에 좋다 마음에 좋다라는 말만 듣고 처음에는 절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하루만 좀 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고 이틀 쉬면 네 5일 쉬고 5일 쉬면 일주일 넘어가고 2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딱 시작했으면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그 어느 노보살림이 계신데 그 노보살림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루 하루 기도할 분량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도를 못 마치면 차라리 저녁을 굶는대요 저녁을 굶더라도 기도는 절대 빠트리질 않으신대요 그걸 듣고 제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독한 마음이 좀 필요해요 이번에 100일 동안 이제 천배를 다 하고 나서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절을 하셨냐면 매일매일 3천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100일 동안 100일 동안 9일은 천배를 하고 9일은 매일 3천배를 하고 또 9일은 매일 천배를 하고 그 다음 9일 동안은 매일 3천배를 해서 그런 식으로 100일을 채우셨대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 그 허리 협차증 허리 아픈 게 싹 나왔답니다 흔적도 없이 나왔대 예 그래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절은 우리가 절을 보통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내 몸에 다섯 군데를 땅바닥에 닿는다 해서 다섯 군대가 어딜까요? 어깨,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을 땅바닥에 갖다 댄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부르는데 오체투지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 종교라든가 그런 걸 다 떠나서 불교를 믿건 불교를 안 믿건 절 자체는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안 됐대요 그렇게 절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께서 마음이 전혀 서운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보면서 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보는구나 효과를 보든 안 보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는다라는 법문을 소나무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소원 성취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 내가 지어놓은 복과 선업의 힘이 좀 약했나 보다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원하는 소원 성취가 지금 당장은 안 됐지만 일단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던 허리 협착증이 시원하게 나와버리고 이것 자체가 가피가 아니겠냐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더 선업을 지을 거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고민고민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깨끗한 담요 하나 푹신하게 바닥에 깔아놓고 뭐부터 시작해라? 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매일매일 108배를 매일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혼자서 108배가 좋다니까 혼자서 이렇게 108배를 하는 걸 봤는데 정식으로 안 배우고 혼자 하신 거예요 근데 자세가 흐트러졌더라고요 잘못된 자세로 절을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틀어져서 그래서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앉을 때는 반드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올라왔다가 똑같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108배 하는 법 딱 치면요 108배 하는 거 그냥 촬영한 게 쫘라락 나와요 108배 하는 법을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안 하니까 문제제예요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108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